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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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다다 달려가 슝슝! 버디 바디 나다 차차차차차 생각해 곰곰 생각 차차차차 나나나나나 환상해 항상 가득 나나 나나 우리들은 놀이친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오오호 재밌다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준비 끝 빈살 받아요 우리 햄팡이도 받아라 아이고 좋았다 자 다시 다시 받아요 슈우 햄팡이도 슈우 아이고 아야야 재밌다 다다나 나 찾아서 근데 왜 안오지 오면 같이 던지고 놀고 싶은데 재밌다 얘들아 왔어? 어? 뭐해? 그거 던지는거야? 어? 나도 던져보고 싶어 어? 닫아요 그럼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거 내가 만든 팥주머니야 우와 팥주머니? 어떻게 만든건데? 나도 나도 알려줘 나도 만들고 싶어 너희랑 같이 만들려고 준비해왔지 우와 자 여기 양말이랑 노란 고무줄 그리고 짜잔 팥! 아프라면 난 이 푹신푹신한 양말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거죠? 오 맞아 맞아 그쵸 그쵸 어? 그럼 나는 숟가락으로 조심조심 넣어야지 팔살 팔살 슈우 팔살 여가라 조심조심 아유 잘한다 아 얘들아 그리고 양말 대신 이렇게 지퍼백에 팥을 넣어서 팥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어 자 그럼 다 쓴 지퍼백을 그냥 버리지 않고 팥을 넣어서 팥주머니를 만들면 더 좋겠지? 힘쌤 비닐팩에 넣은 것도 멋지다 그럼 나는 이번에 이렇게 비닐팩에 만들래 어 나도 나도 비닐팩에 만드니까 팥이 잘 보여 그래 다 보여 어 그랬네 우리 나나도 감사합니다 자 팥을 넣어주세요 네 네 같이 막 굴러갔어요 조심조심 넣어야 돼 자 아 그리고 비닐팩에도 팥을 넣고 나면 입구를 아주 꼭꼭 꼭꼭 잘 막아줘야 돼 알겠지? 네 자 팥도 이렇게 어우 잘 넣는다 거기 고무줄 좀 주세요 고무줄 네 저도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묶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잘 안 묶어지는 거 같아 힘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힘쌤이 도와줄게 잠깐만 여기 묶어주세요 네 여기 묶어드리겠습니다 꽁꽁꽁 묶어주세요 알겠어 꽁꽁꽁 꽁꽁꽁꽁 우와 자 됐다 힘쌤 힘쌤 세 것도 묶어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차차 것도 꽁꽁꽁꽁꽁꽁꽁꽁꽁 그럼 이 입구 윗부분에 저희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더 튼튼해지지 자 바로바로 이렇게 우와 내 팥주머니 멋지지 나도 나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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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쑤 쑤 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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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쑤 우와 그럼 난 손뼉치고도 받는다 잘 봐봐 짝 우와 으 우와 아 따라해주는데 좋아 얘들아 더 위로 높이 높이 던져보자 예 예 슈 으 예 내가 만든 팥주머니 세상에 하나뿐인 팥주머니 신나게 던져라 쇼 신나게 던져라 쇼 들어간다 들어간다 쇼 들어간다 내가 만든 팥주머니 정말 정말 신나요 예! 잘한다! 재밌다 재밌어 이번 날 팥주머니 받아봐 던진다 얍! 받았다! 햄팡아 내가 던질 때 잘 받아봐 하나 둘 셋 나나야 나나야 더 멀리 가봐 멀리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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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잘 받아 얍! 아! 아! 던진다! 다시 던져봐 꼭 받아야 돼 슈욱! 우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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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야구하는 것 같아 야구? 응 야구라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 엄지 장갑을 딱 끼고 그러면 내가 포즈처럼 보일걸 자! 던져보세요 오! 오! 햄팡이 던진다 네 받아요 받아라 오! 예!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던져 슝! 오! 시!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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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슝! 슝! 아! 내가 만든 판주머니 슝! 신나게 던져라 슝! 신나게 던져라 슝! 아! 신나게 던져라 슝! 들어간다 들어간다 슝! 들어간다 들어간다 내가 만든 판주머니 정말 정말 신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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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이번엔 여기에도 던져보자 오~! 오~! 그러니까 차차야 슝! 슝! 이렇게 말이지 와~! 차차 잘 봤는데 나도 던져볼래 나도 나도 슝~!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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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와! 안녕하셨다 얘들아 그럼 이번엔 작은 바구니에도 던져보자 근데 나나야 이건 바구니 안이 좀 작아서 넣기가 힘들겠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 닦기! 내가 해볼게! 닦아도! 우와! 잘했다!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얘들아! 핫두무늬도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럼 바구니 안에 더 많이 던질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더 많이 만들어서 놀자! 그래! 아주 이만큼 만들어서 신나게 던져보자! 좋아! 얘들아! 우리 팥주머니 정말 많다! 바구니도 우리 마음대로 놓아보자!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놓아야지! 그럼 난 여기에 놓을래! 그럼 난 여기! 그럼 나는 여기! 좋아! 그럼 힘쌤은 여기에 두 개 놓아야지! 햄팡이 팥주머니 나가신다! 시작! 시작! 슝! 슝! 들어간다! 우와! 이번엔 내가 던질게! 어? 자! 하나, 둘, 셋! 슝! 우와! 나도 나도! 자! 차차 팥주머니! 슝! 아! 맞습니다! 얘들아 나 봐봐! 나는 이렇게 돌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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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이번엔 힘쌤 팥주머니! 슝! 저기 제일 멀리 있는 걸로 갑니다! 슝! 아! 슝! 아! 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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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주머니를 만들어서 신나게 던져보자! 아! 이번엔 마음대로 집어서 신나게 던져보자! 던져보자! 빨리! 주머니 던져보자! 그래! 던져보자! 예! 던져봤다! 던져봤다! 와! 들어갔다! 들어갔다! 원래 있는 것도 쭉! 아! 안 들어갔다! 뒤로 던져보자! 뒤로 던져보자! 뒤로! 어때요 친구들? 오늘은 팥주머니를 만들어서 신나게 던지며 놀았는데 재미있었나요? 우리집 유치원 친구들은 팥과 콩으로 무슨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팥주머니 던지기를 해보겠습니다! 팥주머니를 바구니에 던지며 노는 윤희 친구! 우와! 팥주머니가 바구니 속에 쏙쏙 다 들어가요! 팥주머니를 바구니에 꼬린 시킨 윤희 친구! 최고! 최고! 오늘은! 현아가 요리사! 팥으로 맛있는 수수팥떡을 만드는 현아 친구! 반죽에 팥을 골고루 붙여서 그릇에 옮겨주면 짜잔! 고소한 수수팥떡 완성! 힘쌤! 하준이랑 하율이는 접시에 있는 콩을 숟가락으로 투명한 통에 옮기고 있어요! 콩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우와! 하준이, 하율이 숟가락으로 콩 정말 잘 옮긴다! 대단해! 플라스틱 병에 콩을 넣는 아인 친구! 어? 힘쌤! 콩이 병에 들어갈 때마다 톡톡톡 소리가 나요! 오! 재밌다! 이번엔 뚜껑을 닫고 흔들면! 하하! 찰 찰 찰 찰 찰 찰 찰 찰! 팥과 콩으로 신나게 논 친구들! 정말 멋지다! 최고야! 우리 둘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저요 저요 휙 휙 휙 동글동글 납작하게 만들어 뒤집어 뒤집어 구우면 다르르르 부드러운 팬케이크 짜서방네 후덕집엔 후덥 많아요 동그란 후덕 달콤한 후덥 정말 많아요 우구구우, 우구구, 우릴 찾아요 딱딱딱, 떡딱딱, 떡이 찾아요 자, 서방네 후덕 집엔 후덕 많아요 동그란 후덕, 달콤한 후덕 정말 많아요 우구구, 우릴 찾아요 딱딱딱, 떡딱딱, 떡이 찾아요 그렇죠 우구구우, 우구구우, 우구구구 떡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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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딱딱 오! 자! 잘 찾았어요! 포!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그렇지! 딱 딱 딱 딱! 왔다! 여러분 빵집 요리사 빰을 빵을 구워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빵을 빵을 구워라 한 입 먹으면 입안에 살살 군신이 도는 맛있는 빵을 구워라 다음은 사탕을 만들어요 우린 빵집 요리사 사탕을 사탕을 만들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탕을 사탕을 만들자 한 입 먹으면 입안에 살살 군신이 도는 맛있는 사탕을 만들자 얘들아, 모여라 우리 다같이 빵과 사탕을 만들어보자 우린 빵집 요리사 빵을 빵을 구워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빵을 구워라 한 입 먹으면 입안에 살살 군신이 도는 맛있는 빵을 구워라 우리는 빵집 요리사 사탕을 사탕을 만들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탕을 사탕을 만들자 한 입 먹으면 입안에 살살 군신이 도는 맛있는 사탕을 만들자 우리는 빵집 요리사 그래서 힘쌤이 빵도 준비했죠 빵빵빵빵빵빵빵빵 먹으러 먹을래요 좋아 자, 어디 보자 핸빵아 키토랑 초롱이가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고 놀고 있는데 털 모자에 털 목도리까지 하고 말이야 그럼 우리도 털 모자 털 목도리하고 빨리 만나러 가요 알겠어 그럼 우리 빨리 몬스터 언덕으로 가볼까 빨리요 인생 키토랑 초롱이 기다리잖아요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다함께 내 친구 몬스터 이녀라 빵빵빵 맛있겠다 이거 하나 한 번 더 먹을까? 안 돼요